산지직송 경북 영천 홍로사과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송 경북 영천 홍로사과 2kg-3kg 판매합니다. 홍로는 과육이 치밀하여 식감이 아삭하고 다른 사과 품종과 비교하여 당도가 높습니다. 해당 상품은 가정용, 흉과, 가 아닌 정품, 사과로 총 3번이 선별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단, 모양이 이쁜 사과보다는 당도 높은 사과를 보내드리고자 가능하면 나뭇잎을 제거하지 않은 농장의 사과를 매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미색사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하나 비파괴당도 선별을 하여 평균 1사비아 라이 엑스의 달콤한 사과를 약속드립니다. 홍로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신장기능에 좋고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판매가격 당도선별 경북 홍로사과 2kg 품종 등급 개당 중량 27,900원 무료배송 당도선별 경북 홍로사과 3kg 품종 등급 개당 중량 33,900원 무료배송 당도선별 경북 홍로사과 2kg 품종 등급 개당 중량 31,900원 무료배송 당도선별 경북 홍로사과 2kg 품종 등급 개당 중량 34,900원 무료배송 당도선별 경북 홍로사과 3kg 품종 등급 개당 중량 34,900원 무료배송 산지직송 경북 영천 홍로사과 2kg, 3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신바람 농산물創 parts constip 아래 사이트로 방문하시면